경상남도가 신장목 생산단지 조성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벼 조기재배 확대와 벼 이기작을 시범재배하고 아열대 장목 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련군에서 조기재배하고 있는 운광벼와 히토메보레 등의 품종은 사전기약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기존의 재배면적인 1917헥타르에서 만헥타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앞으로 온난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벼재배농법 변화와 아열대기후에 적합한 신소득장목 재배 등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